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우리 캠프팀이 잠시 계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전도자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결단과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통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과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가짜 소문에 사로잡힌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기한 시간 퇴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부터 28장까지 즉 21장부터 28장까지는 성도들이 잘 읽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다락바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행정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21장부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나눠준 교제가 여러분 사도 행정을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10년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평생 사역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왜 바치는가? 그 속에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하나씩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이샤라 지역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소송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도 행정 21장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성교는 딱 10년 걸렸습니다. 1차, 2차, 3차 특히 3차 세계 성교는 5년 동안 사역이 됐습니다. 그 핵심되는 지역이 아시아의 예배소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서 3년을 사역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유대인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말씀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행정 19장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말씀을 증거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아시아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로나서 사도 바울이 결단합니다. 이 3년 동안 예배소 사역에서 엄청난 하남이 열매를 주셨어요. 이 3년이란 기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관계없이 믿든 안 믿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시아는, 이 예배소는 아시아의 허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소에 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들은 사람이 주변으로 흩어들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이제 게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때 처음으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4대 1년 19장 21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 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해요. 어디서 결단한 겁니까? 예배소에서 결단했어요. 그것이 예배소 사역입니다. 3년의 사역이야. 자, 바울은 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기도해요.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 문제였고 두 번째가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지 현금을 모으는 거기에 굉장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소 사역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불렀습니다. 디도, 디도를 불러서 내가 편지를 하나 적어줄 테니까 너는 급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라. 그리고 나서 전달한 후 이 드로와에서 만나자. 바울은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드로와에 갔습니다. 여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드로와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급히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 빌리뽀 지역에서 사역할 때 디도가 여기서 와서 바울은 만난 겁니다. 만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줘요.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쓴 편지를 그들이 읽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빌리뽀에서 편지 하나를 또 적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소입니다. 이 고린도 후소, 즉 편지를 받아서 디도가 다시 고린도에 갑니다. 바울은 예배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목사님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에도 복음 증가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마게도냐가 무슨 뜻이고 아가야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겁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요. 아가야라는 나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2차 세계 성교에 집중했던 이곳을 다시 가서 팀석하고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치유하고 또 사명을 줍니다. 3개월 동안 가이오의 집에서 머뭅니다. 이때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나 적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남자도 아니고 베베라는 여인에게 부탁해서 전달해 줘라. 그래서 베베는 바울이 써준 이 로마서를 메고 로마 교회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갱그레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복귀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암살 계획을 듣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빌리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 도착해요.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파송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집해서 가져오라는 7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사역, 10년 사역을 통해 바울 옆에서 생명받힌 제자들이에요. 성경은 그 지명까지 얘기합니다. 그 7명이 누구죠? 베레야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그러면 야손밖에 모르잖아요. 야손은 지역의 사역자고 바울 옆에 늘 함께했던 사역자가 아리스다가와 세군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 갈 때도 옆에 측근쟁이 하는 사람이 누가와 아리스다고였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스드라 더베 출신 가이오와 기모데. 그리고 아시아의 사역자 우리가 말하면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러니까 일곱이 일곱.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가 3이에요. 성부성자 성령. 땅의 수가 동서남북. 왜냐하면 동서남북은 지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치한다. 그래서 동서남북. 땅의 수, 하늘의 수, 성부성자 성령. 7은 완전수자입니다. 이 말은 바울 옆에 있었던 일곱 명의 제자들은요. 완전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절대 제자였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의 절대 제자 일곱 명이 바울의 특명을 받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구지연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한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할 때 3층에서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살려줍니다. 드로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들이 예배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에 배 타고 왔습니다.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 유명한 고별 설비를 여기서 해요. 왜 예배소에 가지 않았는가 지금 바울은 급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오순절을 지켜야 됩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째니까 50일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오순절 날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때 보금을 증거하기 위해서 급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구지연금을 빨리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성교에 대한 계획을 짜야 돼요. 바울이 예배소까지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밀레도에서 합니다. 그것이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준 후 바울의 복귀에 대해서 성경은 나옵니다. 자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로도에 가서 바다라라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구부로를 옆에 끼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두로에 상륙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네 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군데 나오는데 바울의 2차 성교 때 딱 한 번 나와요. 우리가 빌리포 사역할 때 우리가 우리가 이때는 바울 신라 누가 디모데 그래서 빌리포 사역할 때 네 명의 팀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20장 21장 27장 여기는 다 어떻게 합니까? 3차 세계 성교 이유로 우리가 라는 표를 써요. 바울과 누가 뿐만 아니라 7명의 제자들 20장 4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 소바더 대산울가 사람 아리스타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우리가 말하면 절대 제자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구지연금을 모집하도록 바울이 파송했는데 그들이 한 팀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쫙 가는 겁니다.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지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성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조들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을 낱낱이 기록했겠습니까? 다이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까지는 바울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통일왕국을 이루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넓은 영토와 경제적 부를 줍니다. 그러나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후에 사도행전 12장부터는요 다 다이세 고난 다이세 핍박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람은 후손들이 다이세 추한 모습을 기록했겠습니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두로에서 중요합니다. 두로에 도착했어요. 바울의 여러분은 마지막 그 일정을 보면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핍박과 환란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선고하고 나서의 그 모습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죽인도 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성령이 분명히 말씀해 줬고 바울도 밀라드에서 장로들에게 분명히 메시지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두로라는 항구에 도착했거든요.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을 찾습니다. 제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두로에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제자들을 찾았다는 것은 뭐죠? 각각의 신앙을 한 겁니다. 핍박과 환란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직위에로 모이지 못하고 원팀이 되지 못하고 각각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역이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각각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지옥에 힘있는 조직은 모여야 됩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모이는 종교거든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유대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왕따입니다. 추방입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팀사에 간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앞둔 핍박을 앞둔 환란을 앞둔 바울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떤 지식적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바울의 사상 바울의 중심 바울의 가슴 왜 사람은 가슴에 있는 대로 움직입니다.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슴에 있는 것이 움직이게 하거든요. 가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수족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이 내 심령 주인 되면 사람은 가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바울의 가슴을 보는 거예요. 그 소수의 제자들 어떻게 하지요? 만나서 찾아서 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갑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진 제자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는 기독교밖에 하지 않습니다. 불교 전도하는 거 없습니다. 카톨릭 전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전도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전도합니다. 기독교만 전도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성교는 뭡니까? 성교는 성교사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중심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칠일을 머물면서 그들을 팀사양했습니다. 이 말은 그 현장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 현장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로마도 보호하여 하리라.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예배소 사역을 마치고 이 일이 있은 외에 3년 동안 예배소 사역을 했는데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슝원을 얻는 자가 치유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의 이름만 듣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소에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은장색 하는 사람들의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예배소에 우리가 말하면 영적 지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의 패턴 삶의 패턴 경제 패턴이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예배소에 폭풍 광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울이 결정한 바울이 마게노자와 아가엘을 걸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작정했거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호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나 할지라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왜? 로마까지 가기 때문에. 또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에게 준 메시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라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 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압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겠다는 걸 아는 거 왜?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일에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스승이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자 원하는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취한 행동이 만류입니다. 우리는 여기의 모습을 보고 조금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일 동안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바울이 찾아가서 한 곳에 모아서 7일 동안 메시지하고 나서 그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사명을 회복한 겁니다. 다 자식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게 세계를 변화시켰던 바울 팀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밀렛에서 예배에서 장롤과의 고별 장면 이별 장면도 보세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이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두로에 있는 제자와 또 예배소에서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원리스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원리스는 말씀과 기도만이 됩니다. 인간적인 정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에 뭐가 개입되는 순간 산산이 쪼개져버려요. 원리스는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조직을 움직일 수 있어요. 부부도 사냐 못 사냐 얼마나 많은 가정에 이원합니까? 하물며 부부도 아닌 사람을 원리스로 만든다? 거기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원리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들과 작별하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톨레마미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두루와 가이사라 중간 항구가 어딥니까? 톨레마미입니다. 항구, 항구 여기 앞으로 좀 와야 돼. 톨레마미가 항구인데 하루 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 팀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요 두루에 올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루에서 배 타고 가이사라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구부로에서 가이사라 오면 되는데 왜 두루를 가고 왜 톨레마미를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바울을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방문하고 자기의 육체에 피곤함은 상관없이 한 번 더 간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한 번 더 이 단어가 가슴에 각인되어야 돼.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방문하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메시지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중심이요. 사상입니다. 톨레마미를 거쳐서 드디어 가이샤라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가이샤라는요. 우리가 말하면 헤롯에 별장이 있는 곳이고 항구도시고 이 가이샤라가 팔레스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행정장관 보냅니다. 여기가 행정장관이 있는 센터에요. 센터 정치적 수도입니다. 모든 총독들이 여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여기에 군사가 집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고소로 말미야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소송전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이샤라에 도착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샤라에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문 거예요. 사도행정 8장의 빌립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그리고 나서 이름이 사라졌어. 거의 15년 만에 가이샤라에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는데 그의 딸들이 4명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딸을 4명이나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와이프가 유대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숫자에 껴주지도 않았다. 종속물이야. 아버지가 딸이 많다. 그러면 딸은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돈이 없으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우리가 말하면 한 가문의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아버지의 종속물. 딸이 4명이나 있었는데 그 딸이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자라. 그러면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징적 의미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빼서 자기의 수족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너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기서 그런 예언을 들어요. 이 가이샤라에서 빌립의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예언하는 자라 하나임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도 봉사 헌신은 과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4명의 딸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언하는 자다. 전도자다. 참 특이한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빌립이 전도자로 살았는데 그 딸들 까지도 전도자로 산다. 이거 참 특이한 케이스 입니다. 이게 부모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치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원래 보금은 1대에서 2대로 넘어올 때 많이 영적인 나고자가 생깁니다. 2대에서 3대 여기서도 나고자가 많이 생겨요. 3대에서 4대 저 유럽을 보십시오. 1517년 종교육이 있습니다. 500년이 흐른 저 유럽의 땅의 기독교라는 것은요. 색깔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각 국가마다 국기는 다 국기는 또 국가는 찬송가요 또 십자가라는 그런 국기가 많지만 기독교인 교회를 가닌다. 2% 3% 도 안 돼요. 말은 기독교라고 하지. 대가 내려오면서 다 영적 나고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도자인데 딸이 4명이 말씀을 예언하는 자다. 특이한 거예요. 영적 문제도 대물림됩니다. 가난도 대물림되고 또 이상한 습관과 체질도 대물림되지만 신앙도 대물림돼요. 오직이라는 신앙이 일대에서 이대로 내려간다. 쉽지 않습니다. 참 귀한 가문이에요. 여기서 아가버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권한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이 아가버 이 선지자는 AD 44년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4대행정 11장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7명의 제자를 마게도냐 아가에 보내서 구지연금을 모으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려고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할 줄도 몰라요. 바울의 그런 모습 중심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여 노라하니 제자들은 스승이 이런 핍박과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아가버의 선지자에게 드러드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권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권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 죽을 수 있다. 계속 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승의 입장에서는 제자의 그런 권함의 말 부탁의 말 너무 고마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데스 1장 10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중심이에요. 아무리 달콤한 말 아무리 칭찬 아무리 위로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교회 앞에는 앞설 수 없다. 굉장히 단호한 성격입니다. 제자들의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권함을 했지만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바울의 강직한 성격. 그러면서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렉 100km입니다. 이제 그 다음날 떠납니다. 떠날 때 가이샤라의 몇 제자와 함께 떠납니다. 몇 제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같이 합류합니다. 그때 구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합니다. 이 구부로 바울은 1차 세계 성교 때 첫 방문지 였고 서기호 바울이 예수 믿는 첫 열매 였고 또 박수무당 엘루마가 꺾였던 첫 열매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기에 출신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이 나손이라는 인물은 여기만 언급됩니다. 자 바울이 10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100km를 걸어가면서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딱 합류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바울이 10년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를 떠나서 두루와 돌레마미와 가이샤라에 있으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원리스 위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성경의 정말 아름다운 원리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요. 어느 곳도 이런 현장이 없어요. 밀레도 항구에서 예배소 장로들과의 뜨거운 사랑 두루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 팀 세 간호 작별할 때 그 처자들과 그 제자들이 성까지 와서 손을 흔들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 톨레마미에서 하루 동안 있으면서 형제와의 교제 빌립집사 있으면서 그 제자들과의 간곡한 부탁과 그 영적인 분위기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바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는 현장마다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주는 것은 지적입니다. 잘못된 가짜 누수입니다. 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교인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가짜 소문에 다 잠식되어졌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바울을 피파했던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의 가짜 소문만 듣고 색안공을 가지고 바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듣거든요. 저하고 교제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모보고 무섭다 뭐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도 보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역에서 구역주교회는 사람을 볼 때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차 마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식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오고 거든요.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을 따내서 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한 번도 차 마신 적도 없어. 그런데 사역자가 거기에 불신앙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 당사자는 공개적인 처형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듭니까 우리 지역을. 부금이 있는 현장은요. 정말로 위로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사역자가 메시지가 없는 거라. 메시지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정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 그 열정 가지고 모이면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바울이 가이샤라에서 1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우리와 함께 야고보 애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들어갈 때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르고 있었다고. 소수의 형제들만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원래는 베드로였고 야고보였고 지금 여기에는 베드로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현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지금 말하면 당인 목사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바울이 야고보를 만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 혼자 만난 게 아니라 바울 옆에 가이샤라에서 몇 명 파송된 제자 거기에 나손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일곱 명의 제자들 바울과 주변의 제자들이 딱 한 팀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만한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대표자들 대표자들 그리고 야고보와 그 옆에 장노들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들은 유대인로 구성된 교회 대표자 21절에 보니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지역에 또 그 금방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엄청난 규모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우리가 말하면 단임 목사님과 장로들이 지금 바울과 그 팀을 딱 만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 이방이로 구성된 교회 대표자들이 딱 만난 거예요. 이때 야고보가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우리가 말하는 포럼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까지 괜찮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 이스랄나라 그 당시 40만이 살았댑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북쪽의 가이샤라 빌리포 지방 저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합쳐서 이 강원도 만한 땅에 인구가 한 40만 이 40만 중에서 10%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만에서 4만 명 3만에 4만 명인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다 거주하느냐 그건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까지 아마 합쳐져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믿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확률적으로 40만의 인구 중에서 수만 명이 믿는다. 근데 야고보 사도의 핵심이 뭐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 믿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주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플러스 뭐가 있었죠? 그들의 전통 그들이 말하는 613가지의 율법 그리고 그 외에 수천가지의 시행규칙을 지키는데 보통 지키는 게 아니라 열성을 가지고 지키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렇게 변질되버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도자의 책임이거든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율법에 열성이 있다는 것은요. 잠재형식 속에는 다민족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강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메시지와 이것은 대항하는 차이점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죠. 왜? 디아스퍼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와서 잘못된 거짓 소문을 퍼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예배소에서 두 해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증가하는 순간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의 말씀을 듣더라. 들은 거예요. 영접했다 믿었다 그걸 떠나서 들은 겁니다. 들은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자, 그들이 디아스퍼라 유대인들이 절규를 지키러 예루살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우리가 말하면 온갖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대화의 내용이 바울 얘기, 바울.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도 필요 없다. 한례도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한례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 얘기를 기독교인들이 성전에 가서 다 들은 거예요. 듣고 이 바울이란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각인이 된 거예요. 한 번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고 바울이 증가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잘못된 거짓 소문을 듣고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때부터 내가라는 말을 써요. 아까는 형제어라는 말을 쓰니까 이 말은 야고버가 지금 바울을 향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레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나도 들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동생도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예루살렘의 단임 목사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악의에 찬 허위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거룩하다. 율법이 뭐냐? 갈라데 3장 24절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시작이다. 초등학문이 뭐냐?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다고. 초등학문이 뭐냐면 옛날에 훈장선생님한테 가기 위해서 중간에 아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이들이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훈장선생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말하면 돌이키게 하는 작업.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율법에 명시된 대로 나 살지 못했구나. 율법을 통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망해야 되는 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 구나. 자기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여기는 거예요. 이걸 회개, 돌이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킨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게 율법입니다. 할레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할레를 행해야 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고르노 출장이 보니까 할레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레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무할레자가 되지 말며 할레 받았는데 왜 내가 무할레자가 되냐. 또 무할레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즉 이방인으로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 할레 행할 필요 없다. 할레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는 관계없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듣고 잘못된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합니다. 어찌할 거 이 지도자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의 생각입니다. 어찌할 거 그러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첫 번째 지금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유대인을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 교회 즉 예로사렘 교회 조차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변질된 사람이다. 지금 바울은 뭐가 있어요? 구지연금을 모았거든요. 수만 명이 지금 배고프고 기근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구지연금을 모았는데 본인은 예로사렘 교회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집했는데 교인들은 바울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야구보의 만남을 통해서 야구보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결단합니다. 야구보의 요구대로 실천을 해요. 야구보가 바울을 향해서 어찌하면 좋을 거 그 말에 이제 야구보가 건의한 대로 실행합니다. 왜 하냐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서운한 네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신의 서원입니다. 나신인의 서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평생 나신이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나신인의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일정 기간입니다. 평생 나신인은 세례요한이라든지 삼손은 평생 나신입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에 나신으로 너가 헌신해라. 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널 보지 않느냐 율법을 무시한다고 한례를 무시한다고 하니 너가 그 결례를 지키면 저들도 아니구나 오해가 풀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신인의 결례를 이용해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만드지 말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길렀던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부 사도는 그 첫 번째 나신인의 결례를 행하라. 지금 네 명이 있으니까 같이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용을 너가 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목록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바울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뉴스를 유기해서 보금에 금이 가지 않게 해서 야구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바울이 나신의 결례를 지키면서 네 명에 들어갈 비용을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신은 머리를 깎거든요. 불에 던집니다. 그걸 통해서 수만 명의 교인들의 오해와 노여움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나자지습니다. 원뉴스를 위해서. 왜? 상대방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를 오해요. 그 오해한들 말한들 그들이 풀리지 않거든요.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상 나와 같은 중심이라면 우리는 동욕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면 돼요. 그러나 나와 색깔이 안 맞는다. 나의 중심과 안 맞는다. 나의 사상이 안 맞는다. 그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 그건 동욕자가 아니라 무조건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야 원리스를 이룹니다. 도대체 야고보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25절을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게 언제쯤 여기입니까. 지금 AD 58년이에요. AD 49년에 사도행정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좀 조심할 것 좀 절제할 것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그리고 피 흘리는 짐승 목매어 죽인 짐승을 그걸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을 좀 멀리해라. 이걸 결의했거든요. AD 49년 전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9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 믿는 예수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이 이걸 조심하듯이 우리 유대인들도 믿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관습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할레를 귀하게 여기니까 너가 그걸 귀하게 여기듯이 한번 너도 그걸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건의한 거예요.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의 마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 달라요. 거짓 소문 믿지 않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핍박하는 자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거짓 소문을 듣고 믿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여기에 잠식되어지고 현혹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말 믿지 않는 자의 말 불신하는 자의 수긍거리는 말 뒷담화하는 말들에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굉장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교회를 향해서 주의종을 향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아이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메시지 들은 적도 없는데 완전히 마음물을 다치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뭐예요? 이게 AD 58년입니다. 12년 후 AD 70년에 기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다 죽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어갔어요. 이방 교회들은 날마다 성장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 오직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율법, 팔레, 모세 모든 것들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고 섞어진 섞어진 복음이라 이게 더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역사에 사라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들조차도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멸망받은 겁니다. 딱 12년 후에 멸망받아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누구도 바울을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이끌어놓은 지도자들 엘리트도 있었지만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 소송전을 펼칠 때 누구 하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누구 하나 변호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잘못된 거짓 소문이 각인됐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제약을 범합니까 왜 이런 실수합니까 그럼 그들이 잘 됐습니까 그 교회가 번창했습니까 12년 후에 완전 멸망당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색깔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이 개개인들이 하고 있는 구역지교회 다락방 정말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 증거되길 바랍니다 절대 그 현장에 사람에 대한 수근거림과 뒷담화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두루와 또 가이사라에서 밀레도에서 사랑과 위로와 추후의 메시지라고 그 성도들이 진짜 보그만의 원리시를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예루살렘 교회 영적 분위기를 닮으면 안 됩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맡고 있는 지교회 내가 맡고 있는 현장에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대결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10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요 왜 이렇게 오직이 안 됐는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전도와 성교를 귀하게 여기는 그들이 왜 이렇게 율법에 각인되어지고 10년 동안 생명다의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왜 이렇게 싫어하고 왜 이렇게 오해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과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제 우리가 듣지 않게 하여주시고 또 들었다면 다 흘러보내게 하여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 남아서 바울이 증거했던 그 예배 속 교회가 되게 하여주시고 바울이 7일 동안 있으면서 위로하고 치유했던 두로가 되게 하여주시고 가이샤라의 영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모든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절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변질될 수 있고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끼어 있게 하여주시고 늘 성령 충만 받게 하여주시고 오직 말씀 속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캠프팀 개개인들과 이들이 사역하는 현장위에 이들을 기도하고 이끄는 기한 주의 종과 사역자들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